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싫어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오케이! 지금 이 친구 사이도 모두 없던 네처럼 사라질까봐 재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거를 조금 중점을 두셨어요? 일단 이 곡은 아무래도 까봐와 싶다 이 두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의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요 그냥 진짜 너무 좋을까봐 싶다 대망의 도재정 첫 녹음이거든요 도재정에서 제가 재를 맡았거든요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재를 맡으셨구나 이건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정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정재현이니까? 네 정재현이니까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도재정에서 재를 맡아서 일단 저는 녹음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 너무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플레이저 글티 플레이저 죄송합니다 화이팅! 예스! 오늘은 자기 전에 네 목소리 듣다가 자고 싶다 건넨 평범한 말 안녕 아 노래 좋다 깜짝이야 나는 빨리 듣고 싶다 담아서 너랑 한 방울씩 나에게로 번져와 날만 같은 마음 위로 비가 되어 내려와 나에게로 번져와 오오 그런 거 그런 거 깔끔하다 한 번 더 정리요 넵 손 씻고 반파 또처럼 더 세게 밀려와 나는 뻑적셔 드립드롭 억세 가득 차 이 정도 소리 써주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넵 너는 촉촉하게 드립드롭 나의 열을 쓰며와 다스려진 너를 위로 꼭 알아주는 것 같아 내 맘속 가득 채울 수 있게 좀 더 가까이 봐 잘했어요 모니터 다스려져 널 위로 좀 더 깊이 너에게로 다이브 난 주저없이 너에게로 다이브 그거 하러 가볼까 아 네 여기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해봐야지 해봐야지 잘해야지 오케이 늘 꿈꿔왔던 너에게로 다이브 좀 더 깊이 너에게로 다이브 다이브 이거 좋네요 누구도 찾을 수 없게 이게 완전 멋있다 모니터 네 너와 함께 꿈을 꾸는 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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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아 나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어울리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데 노래랑? 어 넘칠듯이 부푸는 곡이 너무 잘했다. 연결해서 하는 게 훨씬 좋네. 모니터. 라이브 느낌 이런 거 좋아. 오케이. 상황이,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덤비가 되어 내려와 손 씻어 난 파도처럼 더 세게 밀려와 나름 북적셔 죄죠. 눈 새 가득 차. 난 추죠. 오 숨 안 찬데, 호흡 긴데. 편단해지는 silence. 누구도 찾을 수 없게. 깊이 더 깊이. 오. 매여온 마사지. 깊이 더 깊이. 오. 눈치저없이 너에게로 다이브. 잘 하지 않았어요? 눈치저없이 너에게로 다이브. 촉촉하게. 추. 더 좋은데. 날. 날. 또 안아주는 것 같아. 목걸이 감소와. 날. 동선을. 무섭다. 이거야. 또 Wha- 현장. 우리 공연!! 지금 이 흐름에 널 맡겨. 턱이 퍼진 눈빛 속의 Trap. 그 안에 가라 앉아 가. 난 후. 오 좋다. 모니터야? 잠시만요. 네. 거기에 다 좋아. 진짜 잘한다. 1, 2, 3. 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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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 진짜. 머리 틀어볼래요? 조금씩. 어 그 정도. 아 네. 이렇게 끝내야 돼. 나이 살았나? 네. 너무 달콤히 퍼져가는 rush 점점 물들이고 번져가 너무 좋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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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어렵네. 더 서봐. 자식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파트부터 갈까요? 네. 그럴까요? 하나 더요? 네. 조금씩 I'm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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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 오케이. 그 다음. 넵. 좁혀지는 초점 그 끝에 선명한 이 책. 아 오케이. 한 번 더 했습니다. 오케이. 네. 좋은데. 좁혀지는 초점 그 끝에 선명한 이 책. 아 너무 좋다. 머리터. 지금 이대로 baby I'm a tight and tight and no. 이거 좋다 머리터. 네. 여유가 없는 게 보이니까 여유 있게 한 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tight and tight and no. 지금. 미쳤다 이거. 멋있어. 아. 난 여기서 이거 다 좋다. 오케이. 오 잘한다. 자 해보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너무 좋은데? 진짜요? 오 너무 좋은데? 네. 멋있다. 좋은데? 너무 잘 됐네. 오빠. 이거 뭐야? 이게 베스트인데? 네. 오케이. 오케이. 빠염. 고생하셨어요. 아노. 오. 오. 예. 알콜 많아. 끝이 아닌. 이별 속에서 아직도. 어. 좋아. 느낌이 좋다. 보고 싶었다. 모니터! 어때? 너무 좋아. 오케이. 함께 만드는 스트로베리 썬데이 걸 완벽한 스트로베리 썬데이 걸 나를 믿는다 함께 만드는 스트로베리 썬데이 걸 스트로베리 썬데이 걸 너무 잘했어 모니터 이제 감정을 좀 넣을게요 안녕하세요 로봇입니다 그러니깐요 제발 사랑하는 감정을 떠올리며 그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이게? 약간 설레는 감정이죠 설레는 감정? 아 약간 It's a beautiful night I'll forget it'll marry you 그걸로 갈게 Who can we?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역시 거기에요? 들어봐 들어볼게 한번 대목을 두번째 말고 Monday Tuesday Monday Tuesday Tuesday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네 Monday Tuesday 마스트로베리 썬데이 걸 마스트로베리 썬데이 걸 마지막 한 번만 다시 할게 네 웃었어 미안 마스트로베리 썬데이 마스트로베리 썬데이 마스트로베리 썬데이 마스트로베리 썬데이 마지막 것만? 네 네 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Let's go 도대장 오피셜 이제 시작이야 First meeting 진짜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와 근데 진짜 궁금하다 진짜 설레 설레? 자 갈게요 시작 Alors 그럼 노래 다시 하나 마무리 세븐 매일같이 해본 dreams about you 너에겐 비밀야 그렁고 너가는 noise You're bad 맘에 들어 난 선명한 이 cherry leaves 위험하게 나를 당겨 너무 깊게 빠져서 도대체 할 수 없어 멈추지 마 꿈꿔왔던 scene 그 reality 도대체 할 수 없어 멈추지 마 꿈꿔왔던 baby I'm tighter tighter 마 좋은데? 키스 좋은데? 아 키스인데? 타이틀이? 타이틀이? 아 좋다고 갈까봐 에이 후 I got something 오 소리도 없이 먼저와 축적히 좌우로 부드러운 속으로 널 그들려 다행스럽게 퍼지런 그 물결이 처음 해줘 보는 세상에 눈을 떠 오늘 새가 될까 눈은 추조 없이 너에게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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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꿈꿔왔던 너에게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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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쳐져 푸른 sea I'm falling through 너와 함께 꿈을 꾸는 순간 I can die 너는 촉촉하게 trick-try I ca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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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꿈꿔왔던 너에게로 다이 난 꿈꿔왔던 나에게로 다이 이런데 쌓았던 화성의 비중을 조금 늘리면 이 부분은 너무 틀려나? 따다다다다다다다 여기에 다이브가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처지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화성 많이 쌓았으니까 그거를 좀 툭 떨어지는 느낌이 좀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살짝 근데 개인적으로는 있긴 해요 벌스2의 첫 번째 파트랑 그 브릿지에 아득해 이제 모든 건 더는 의미 없는 거리랑 약간 딱딱한 느낌 그 애드리브 너에게로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뭐랄까 어색한 느낌 더 기대되는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네 흔적 가득한 테이블 함께했던 오늘의 밤을 증명해 이곳에서 함께 만난 Strawberry Sunday Girl 완벽한 Strawberry Sunday Girl 햇살 가득한 Monday Monday Tuesday 꺼져가는 이 떨리니 너무 달콤이 우릴 보르지 My Show Baby Sunday Girl 이 노래에 대해 이 노래에 대해 이 노래에 대해 이 노래에 대해 너무 달콤이 우릴 보르지 마셔벨이 좋으세요 안녕 근데 어쨌든 이게 제일 밝고 좀 시원하게 들렸으면 좋겠으니까 내 믹스 희망상은 시원하게 들리는 것 청량하게 데뷔곡 꺼져가는 이 노래에 대해 포장 한정 너네보다 어려워 난 또다시 널 참았네 Can we go where? Can we go where? 라스트 네 와 첫 녹음한 거 1년이 걸렸다 오늘은 자기 전에 내일은 저녁 때쯤 너를 데리러 가보고도 싫다 네가 너무 너무 피곤하면 끌어안고 또다시 우고 싶다 내일은 마침 주말인데 너를 데리고 좋은 곳에 가보고도 싶다 건넨 평범한 말 건넨 평범한 말 어쩔 수 없이 건네 잘 들어간 안녕 안녕 마지막 곡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추상적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 셋 보컬이 다 나 이거 수정 녹음에 한 표 나도 다 수정 싹 다 수정해도 될 것 같아 재시작? 안녕이 뭔가 아쉬워 근데 나도 솔직히 아쉬워 좋은 노래 같은데 아쉬워 슬퍼야 되는데 찌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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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인데 약간 덤덤하게 슬퍼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아쉽고 약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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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현이가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재현이는 특히 비음을 잘 안 써서 하는 편인데 셋 셋 다 비음을 쓰는데 약간 구멍이 좀 작아 약간 이만한 구멍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좀 답답하게 들린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너네가 1년 사이에 뭔가 다른 감성을 볼 수 있다 그럼 나는 당연히 트라이브이고 너무 많았지 1년이면 감성이 변할 시간은 충분하긴 하지 그치 누구 감성이 제일 찌질해 우리 중에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어쩔 수가 없지 않아 이게 감성이 달라 너무 내가 제일 찌질하니까 나한테 맞춰 얘들아 노래는 커플곡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커플곡을 투표를 해보자 나도 키스 3표 나도 키스 2표 나도 키스 2표 나도 키스였어 쇼케이스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되는지 너네가 생각하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쇼케이스나 저는 체조경기장에서 하고 싶어요 현실적이야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일본 돔투어도 일단 예정돼 있고 뭔가 아시아투어도 돌면서 눈 제일 초록초록해지지 갑자기 아 근데 그거는 좋은 거 같아 어쨌든 타이틀곡의 제목 이 펄퓸이랑 잔어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브랜드 약간 플러그쉽 스토어 오픈 행사처럼 전시회 겸 쇼케이스 장소 같은 이름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도재정으로 픽스예요? 아이디어 없어 형들은? 도재정 괜찮은데? 사람 이름 같아서 좋은데? 청순장장 아니면 진짜 엔시티 신드롬 우리가 신드롬 을 일으키겠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럼 그걸로? 뭘 뭘로? 도재정 신드롬인데? 저는 그걸로 하자 도루젠 도루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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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도록 하죠 잘 돼야 되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뭐야? 스타디움? 나는 그냥 많이도 안 바라고 시즈니가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시즈니가 좋아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도 다시 할게 나는 좀 약간 더 가자면 세계 평화 음악으로 NCT 도제정으로 인해서 색다른 음악을 시즈니에게 보여주는 것 왜 따라해? 의미가 담긴 목표를 얘기했으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목표를 얘기할게 콘서트 셋이서 콘서트 유닛 콘서트 차근차근 투어하고 나는 가장 좋은 건 셋이서 하고 싶은 음악에 가까운 음악을 앨범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 사실 정우와 두영이 형과의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활동을 하면서 역시 역시 다르다 그냥 좋은 추억을 앨범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수록곡 열심히 준비한 만큼 활동도 재밌게 한다면 못할 게 없어 어제 1년 준비했어 그리고 이제 나름 셋이 한번 할까? 그럼 이제 거기 형도 내밀어 있죠 형도 어디로 갈까요? 보호지기 정할까요? 조세정 신드롬 다시 같이 해야지 조세정 신드롬 안녕 백신 숙제 삶 니 수제 삶 여러가지 러싱 숙제 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